지옥지? 어린이 친구에게 쫙 신발지! 뭐가? 조심히 잡고 부서져 밑에 있는 건 뭐야? 엔더맨 밑에 있는 건 뭐야? 이거? 그거 밑에 있는 거 엔더맨 아, 그 밑에 있는 거 이거? 몰라 심슨 가족 그래서 아까 저거 못 봤어? 드래곤 전원? 드래곤 전원? 이쪽에 있다 야 멋있지? 감사 감사 다행이다 함춤 응 이게 몇 건이지? 이거? 응 이건 4건이잖아 다 감았다 함춤 5건이다 뭔지 안다? 5건 없어 5건? 응 5건 있어? 5건 없어 있잖아 근데 어떻게든 삼춘이 연사 없는 메달도 다 치면 안 왔어 5건 있잖아 삼춤 어? 5건 있잖아 5건 없어 4건이 끝이야 아,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야 아, 5건? 어 5건은 제로 메달 끼는 거잖아 그거 5건 아니야 그건 뭔데? 비밀 아, 5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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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다 끼는 거야? 4건은 어디다 두자 연사야? 1, 2, 3건 연사 집에 가져가고 1건 어 알았지? 4건은 왜 여기다 놓을 거야? 너 집에다 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? 함춘도 좀 보자 1, 2, 3건 우리 치오 연사 매달 되게 많아, 그치? 응 함춘 여기 빈 것들 다 구해다 줄게 응 너 여기 빼놓은 것도 있지? 응 겉불덕 있잖아 겉불덕 어째어 함춤 안 쪘어 뭘 안 줘? 안 쪘어 진짜 함춘 집에 있나? 응 나 안 쪘어 응 집에 찾아봐야겠다 함춤 어 내가 그러고 또 어 함춤한테 함춘한테 응? 사건도 매달 봐봐 몇 개 없나 봐봐 매달 많이 채워놔 삼춘이 다 채워놨지? 그건 다 진짜야 여기 있는 거 다 진짜야? 응 그럼 여긴 왜 레전드가 없어? 응 거긴 없어 왜? 몰라 자 인사 인사하시고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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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뭘 봐 드래곤드람 줄까? 응? 안녕하니까 구독 하고 추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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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